만약에 일본에서 최고의 1등 신랑감 직업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1등 신랑감의 직업으로 사짜 달린 직업을 많이 선호합니다. 판사, 검사, 변호사, 의사, 약사 아니면 세무사,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.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선호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바로 1등 신랑감은 승려, 스님이기 때문이죠. 왜 그런 것일까요? 바로 스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안정적이기 때문이죠. 일본의 2022년도 사망자 수는 무려 156만 5천명이나 됩니다.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망할 경우 우리처럼 병원 등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찰을 이용합니다. 일본의 사찰수는 약 7만 7천개 정도 됩니다. 그러므로 한 사찰에서 1년에 약 20여건, 한 달에 2건 내외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. 장례비용은 평균 185만엔,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. 그중 승려비 비용 등 장례비로는 119만엔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가 되겠죠. 평균이 이렇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 사찰은 실로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므로 스님은 1등 신랑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그리고 스님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도 사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직업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녀 직업 정책입니다. 자녀 직업 정책입니다. 자녀 직업 정책입니다.